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와우! 알렐루야! 말이 많아.